소리 들리시죠? 이거를요, 기존의 거름망 위에다 그냥 얹어 놓으시고 벌써 끝이에요? 자 보세요, 설거지 하시면 돼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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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자동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악취에 세균 청소까지 하시고요. 여기에 사과 향이 나요. 이야, 진짜 기가 막히다. 이거 올라와 보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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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다. 어떤 거름망을 쓰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죠? 아니, 여름이라서 그런지 진짜 한 끼만 해 먹어도 찌꺼기랑 냄새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고객님, 올려만 놓으시면 자동으로 하수구 속 냄새까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살균 청소하시는데 하나에 약 4개월 정도 쓰십니다. 좋아요. 이것도 약 2년치 드릴 테니까 엄마가 할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 와보세요. 여보! 꽉 막혀있어요. 면도하지 말랬지? 여기서 머리 한 번 감았다고 그냥 꽉 막혔어. 여기 다 막혀서 냄새가 막 올라오고 꽉 여끄럭하고 여끄럭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한 포면 되는데요. 이 한 포를 놀라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막힌 데에 뿌려주시고요. 커피 믹스 만들듯이. 팔팔 끓는 물을 부어줍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몇 개월 동안 꽉 막혀 있었던 머리카락 위에 바글바글 끓여줘요. 와우, 공기를 내면서 하나, 둘, 뻥! 막힌 속에 탄산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나 소화 다 됐어요. 시원하게! 고객님, 저도 그래요. 털갈이 하냐고 그럴 정도로 진짜 머리 많이 빠지거든요. 거름망이라든지 배수구에 냄새 나잖아요. 그렇죠. 강력한 살균과 악취 제거해드리고요. 뽕! 하고 시원하게 뚫어드릴게요. 네. 배수구 클리너 12개 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혹시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세탁! 그런데 세탁기 안쪽을 한번 분해서 보신 적은 없죠? 아, 이건 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집도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소중한 우리 아이들 속옷을 마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사우나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떼목욕하죠? 우리 세탁조를 한번 떼목욕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한 포문대입니다. 드럼 세탁기, 일반형 뭐 그냥 압둔 세탁기는 상관없이 돌리고 돌리고 표정 코스로 그냥 돌려만 주세요. 세탁물 넣지 마시고 자, 놀라운 변화이라며 어머, 어머, 어머! 이야, 뽀드득 소리 잘 내네. 끝내준다! 끝내준다! 그런데 이 물에다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옷을 계속 빨아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빨아서 말려도 식초 냄새가 나고 걸레 냄새가 났던 거야. 그러니까요. 다들 여쭤보시는 게 그런데 통돌이 돼요? 그럼 돼요. 상관없습니다, 고객님. 자, 그냥 넣어만 주시고요. 살균이 99.9% 항곰팡이기 시험까지 완료했으니까 찌든 때 그냥 한 방에 해결하십시오. 아니, 지금 그냥 신기해서 보시느라고 주문도 못하고 계시나 봐. 그러니까요, 고객님! 살균 청소 포기하지 마!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하나에 약 2개월분이에요. 저희 개구리가 둘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약 1년치. 싱크대도 4, 8, 12, 약 1년치. 배수구 6개, 세탁초 3개 드리는데 한 세트에 앱으로 8,000원만 추가하시죠. 8,000원만 추가하시면 아예 모르겠다. 그냥 더블로! 와우! 그냥 더블로 드릴게요. 24개월분 2년치, 싱크대 크리너도 2년치 6포, 12포 드리고요. 지금부터가 메인이며, 일로 오세요. 이야, 말도 안 돼! 3만원짜리 절수 샤워기를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선물해 올리겠습니다! 자, 그냥 드릴게요. 경품 아니고요, 고객님 무조건 드리는 찬스니까 1 플러스 원하셔서 힘이 엄청 좋아요! 헤드만 마트 가서 바꿔보셔도 아시겠지만 가격 비싸고 SNS에서도 난리나는 게 이런 쇼개들을 바꿔야 된다. 그렇죠. 고객님 이거 보세요. 사이즈 진짜 크죠? 이야, 진짜 더 커. 이렇게 큰 사이즈를 드릴 테니까 제가 여자 쇼호스트 치고 얼굴이 크거든요. 3만원짜리 두 개 드릴게요. 그래요. 살균청수 합의비 한 번 믿어보시죠. 자, 여러분 이거 다 드릴게요. 그렇죠. 깨끗하게 살균청수 해보십시오. 5만원대로 가져가세요. 와우!